아... 아, 정말 죄송해요. 어디 다친 데 없으세요? 아니에요. 아, 저, 괜찮으세요? 아, 네. 저야 뭐. 어떡해. 제가 수리해 드릴게요. 정말 죄송해요. 아닙니다. 저도 통화하느라 주의를 못 봤어요. 죄송해요. 그래도 제 잘못이죠. 보험사 부르시거나 아니면 수리하시고 연락 주세요. 어, 연락처 주시겠어요? 제 번호예요. 네, 제가 지금 좀 급해서 먼저. 꼭 연락 주세요. 미안합니다. 첫인사는 잘했고. 잠시 후. 음...